이 양혼을 삼켜주마! 좀 순하네. 메이플 스킬 팔 거냐고? 근데 메이플이 약간 땡기지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드론은 가야 되는데 딱히 할 게 없다랄까? 누님 덕에 메이플 시작했는데 이거 더 해도 되는 거냐고? 일단 두고 봐. 두고보면 추업이 종이값이 뜨겠죠? 내 마음이 아프다. 로아는 하자고? 로아는 지금 안 되지. 이런 의미에서 간단히 쿠키러는 안만볼까? 안양이가 얼른 킹덤 오라고 했다고? 최후의 전쟁이 시작된다. 최후의 전쟁. 왕국 이름을 정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국자로 끝나는 걸로 하는 거구나. 우거지 개구리국. 어때? 우거지 개구리국 어때? 왜 우획이야? 그러면 좋은 거를 추천해줘봐. 두단 보유국? 그것도 괜찮다. 멸망전 때 두단 보유국 막 그랬잖아. 저 납작국 안 해요. 저 납작이 아니니깐요. 국어로 끝나는 단어 없나? 한국 우체국 결국. 어? 인직 만숙 결국. 이걸로 할까? 그것도 괜찮은데? 두단 팡이 결국이 더 좋아. 그거를 제가 왜 합니까? 두단 보유국. 개돼지 몽골국. 인직 만숙 결국. 봉준 입술 자국이 왜 나아? 기빡치게 하지마. 탈모 수술 자국. 탈모 아니야. 혈아의 수술 자국. 이것도 괜찮다. 어? 송훈이 발자국도 귀엽다. 송훈이 발자국이 제일 귀여운데? 진짜로? 또 또? 다 이거 다 해볼게. 투표를 받자. 투표를 받아. 납작 만두국. 봉준의 뽀뽀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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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투표 가자. 과연 민심은 무엇을 향할 것인지. 짜잔. 아! 진짜! 하기 싫어! 됐어. 다 필요하겠어. 다른 BJ 닉네임 넣지 마세요. 앞으로 정했습니다. 투표 왜 했냐고? 그냥! 예의상 하는 거야. 형식상. 납작 만두국이랑 그러면 무기 두방 자국. 송훈이 발자국이랑. 됐어. 막상 이게 당첨이 되고 나니 좀 빡치네요. 역시 송훈이 발자국은 어림도 없구나. 여기까지. 정말 여길 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 왕국이래. 납작 만두국. 아! 진짜로? 여기서 제일 사기 캐릭이 뭐야? 사기 캐릭. 엘소 닥초 허브? 어머머머머. 몽땅사? 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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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 데스 데스. 빰빠바바밤. 빰빠바바밤. 자 무엇이 나올까요? 라떼는 말이야. 가자. 라떼 가져와. 제발. 모아 돈을 내면 확정적으로 에픽을 드리라고. 어? 님들아. 인트로가 있는데요 님들? 개 좋은 거 아니야? 그분만을 섬기리. 섬유? 섬유 좋지 그치? 섬유 1티어야? 진짜로? 진심이야? 와 섬유가 진짜 떠버렸어? 바로 떠버려? 찐들아 에픽 하나도 없어? 확정인 거? 근데 뭐 이 정도면 큐브 한 세트 돌리는 거 아니야? 자아 돌립니다 돌립니다.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게임을 2만 5천 원만에 할 수 있다고? 어? 이건 찍어야 돼. 예전의 삶으로. 뭔데? 돌아갈 수만이야. 남캐야. 정수는 차려오니. 어? 닥쳐. 맞다 맞다. 에소 닥쳐 허브 뱀파 라떼 중에 닥쳐잖아 이거. 아싸. 닥쳐 얻었고요. 아싸. 0티어. 아싸리. 닥쳐는 똥 닦을 때도 써? 그 정도로 다 쓰는 거야? 어머나 세상에. 그거를 내가 지금 어? 바로 뽑아 버렸다. 이거 아닙니까? 쉽구만. 결제가 굉장히 쉬워. 그냥 어? 클릭 딱. 한 번 원클릭 구매하니까. 쉽네 쉬워. 제발 쿠키런 신이시여. 개돼지의 힘으로. 제발 좋은 걸 뽑게 해주시옵소서. 만약에 여기서 좋은 걸 저에게 보내주신다면. 저 김주단. 아침을 여는 쿠키런 킹덤 갈기겠습니다. 제발. 찍어버려. 찍어. 찍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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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뭐냐고. 우와. 누구야. 누구야. 뭐야. 자꾸 축구가 왜 또 나와. 이거 또 나오면 합성할 수 있어. 그래? 어머. 그럼 엄청 좋은 거네요 님들죠. 하나만 더 사보자. 제발. 제발 나와줘. 라테야. 뭔데 뭔데 뭔데. 당신 누군데 쿠키. 어머. 왕자님. 제가 드리는 잔입니다. 망했어. 볼륨 수리 없냐고 볼륨 수리. 킹덤 패스를 무조건 사. 좀 사지 뭐. 왕국 레벨 달성은 뭔데. 사. 이거 진짜 모발 게임 특성상 쌀 수밖에 없어. 이건 사야 돼요. 어머. 신상 데코 세트 이런 건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그래 다이아로 일단 뽑을까요 여러분들. 찍으세요. 콕콕콕. 뭔데. 벌써 이곳에서 전의를 마쳤지. 나랑 포도주스. 어머. 포도주스. 할래요 할래요. 에픽 떴나 본데. 뱀파이어예요 님들아. 이거 좋은 건데. 아까 뱀파 떠라 그랬는데 뱀파. 내가 그걸 이제 모아야 될 게. 에소허브 감초 라떼예요. 에소허브 감초 라떼. 마녀 눈이 투렁투렁해지면 에픽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눈알이. 이렇게 투렁해지면 에픽이라고. 뱀을 다 모아야 될까지 스페셜로 돌리고 라떼 나오면 그 다음에 꼭 뽑기하시면 됩니다. 누구야. 당신 누구야 라떼야. 우유. 우유 같은데. 라테 같은데. 라테 같은데 이거. 그치. 떴다. 언제쯤 되었을 때. 오. 라떼가 그냥 떠버린다고. 뭔데. 아니 어쩐지 우유향이. 진짜 뻑소하게 나더라. 진짜 너무 예쁘다. 우리 라떼 맛 쿠키. 어머나 세상에. 그럼 제가 뽑아야 될게 이제. 허브 감초 에소. 이게 그 표지야? 맞아. 이게 맞냐고. 마녀님. 반짝이는 눈 좀 보여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에픽 썹잖아요. 진짜 초롱초롱 하시다. 우리 마녀씨. 찍으세요. 콕콕콕. 제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